송내 공원의 도롱룡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1편부터 4편까지 보십시오. 저는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16일 중 11일은 하루에 몇십 분 동안 송내 공원 도롱룡 웅덩이를 관찰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의 도롱룡 성체를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. 그래서 도롱룡 웅덩이에 성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3월 27일에는 도롱룡 성체 영상을 몇 초 찍을 수 있었습니다. 3월 28일에는 도롱룡 성체 영상을 상당히 풍부하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. 모두 아래쪽 웅덩이에서 촬영한 겁니다. 2월 28일에 촬영을 할 때 비가 아주 조금 왔습니다. 제 기억이 맞다면 다른 날들에는 적어도 촬영을 할 때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. 비가 오지 않을 때만 촬영을 한 이유는 스마트폰이 비를 맞으면 고장이 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내내 도롱룡 웅덩이에 도롱룡 성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제가 관찰을 하지 못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. 비가 오면 도롱룡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도롱룡은 양서류입니다. 양서류는 피부 호흡을 하는데 피부가 촉촉해야 피부 호흡을 잘 한답니다. 그래서 비가 올 때 개구리나 도롱룡이 물 밖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눈에 더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. 도롱룡 성체를 관찰하고 싶다면 비 오는 날에 해야 유리할 것 같습니다. 햇빛이 약하면 수면에 반사되는 이미지 때문에 도롱룡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비가 오면 대체로 햇빛이 약합니다. 스마트폰에 수동으로 초점 맞추는 기능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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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